아아! 아, 이거 뭐 얘, 조나 조나 힘드네 조나 힘드네 야, 잡아! 야, 크라스! 제발! 야! 오케이! 제발! 어, 아... 어, 심쿵 심장 대동맥 정지할 뻔 시기... 심장 정지할 뻔했네 허어어! 야야야, 랭가, 랭가 있다 야, 랭가 있다! 야,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? 아, 이거 아니라 했잖아! 비우셔라! 야, 그걸... 아니, 바보야, 여기 랭가 부시에 있었는데 그걸 왜 지나쳐... 아니, 바보야! 뭐, 어디를 보고 간 거야? 중속점 올려가지고 피마 하나랑... 오케이 아니, 이게 너무 많아야, 이게 너무 너무 많아야 마나가 너무 딸려 내가 이 짓을 해서 마나가 없는 건가? 그, BJ 언급하지 마시고 예, 금세 어서오고 뭔데, 뭔데? 왜 이렇게... 와, 아프셔 아아아아아아아아 제르가즘 아, 감사합니다, 형 아, 감사합니다, 형 워우 쉣 아, 형 아,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, 왜요 아, 아, 뭐예요 아, 형 아, 형 아, 뭡니까 아, 뭐... 잠시만요, 형님 아, 뭡니까 아, 뭡니까 아, 뭡니까 아, 짐가짐 제르가즘 아아 아, 씨 아, 씨, 이 새X 뭐하는데 니 새X 도주공이야 이 새X, 어디까지 가 뭔데, 이거 미디체스? 뭐야, 뭐, 뭐하는 짓야, 이거 오와아 천천히, 천천히, 얘들아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롬블고 이따위 이따위 아픔 잡아라 제발 끌아 끌아 쿵쿵쿵 아이고 장판 뒤 다 맞았어 아 고수라고 하지말고 빨리 그냥 죽여 이 새끼야 빨리 그렇지! 그렇지! 아 누워씩 발 어어 뭐야 형 아 형 뭐해요 아 형 아 보여 오랜만에 아 뭐야! 아 뭐해요 어 어 IL 어 어 뭐야 아 존아 아프네 우어어 어어 졸라 슈바 이거 게 개 슈발 아픔 다 피하고 다녔으면 프로 해야지 아니 근데 싸이온 왜 패드립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우리 팀? 싸이온 싸이온 왜 갑자기 패드립이야 어 패드립 할만 하네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, 패드립하는 이유 아 제발 아잉? 어? 아아! 아잇! 크라마스 빨리 와! 크라마스다! 빨리! 야 일로 보내면은! 야 일로 보내면! 나이스다! 개잘보냈다! 야야 뭔데? 오? 아 게이드? 오 시발 게이드? 설계.. 설계 멋있는걸? 오 굿! 좋아 크라마스! 잘 보냈어! 개이득이야! 개이득이야! 잘 보냈어! 저게 왜 저래? 오 존나 간지 근데 여기 미니언에만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거 산타 도중에는 못쓴다 이런거 한 번 더 해야지 오! 오 존나 솔직히 이 맛에 하는 것 같아 아지를 뭔데 저거? 어 뭐 이 세트 뭔데? 뭔데 진 아니 전혀 무빙을 안해 난 구글은 취소하지 구글 안 취소해 어떻게든 구글을 잡으려있나봐 이 새끼 남자구나 오 오 오오 오 싸이온 아 그거 이케 먹지 말지 아 개소래야 슈발 리셋이다 와 굿 아 니는 갑니다 아 병신아 으아 야 이케 이케 으아 아 미친 아 아 진짜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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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가스 진짜 크라가스 5 맞짱 떠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너 맞짱 떠 너 어디 사냐 진짜 도마뜩혀 사이온 2대1 안 돼 이케 데스매치 데스매치 안 돼 데스매치 안 돼 1대1이야 남자는 1대1이야 데스매치 안 돼 홍고게임 아니야 홍고게임 아니야 홍고게임 아니야 형이 형이 이거 랭게임 랭게임인데 랭게임인데 아 우리팀한테 한명한명 허락을 맡아야 돼 형 2대가도 되겠습니까 어 아 존나 쓸모없어 존나 쓸모없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3 오오오오오 어어어어 이색 이색 가 또 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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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게 이게 묶었네 아 Techn개발 살려주세요 다시 죽어 죽어 죽어색 죽어쥐 제이 의 gases 봤습니까 이게 바로 제 아지릅니다 존자까지만 가고 라일라이 그러면 라일라이까지 가고 무대 갈게요 아 여기서 어떻게 바로 무대를 가 일단 라일라이라도 뽑고 무대를 가야지 바로 뽑으라면 말은 없었습니다 무대 가지마 불러 안준다 주지마 800개면 800개면 꼬치라도 깔 수 있어 간다 무대 간다 듀오 아직 얘기하지 마요 어 야야 야야야야야야 궁 써 싸이온 궁 써 궁 가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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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으로 저게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쟤? 저게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쟤? 저게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? tabs horn oh Macht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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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egiance 레드 레드! 존댔다! 이거라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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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시비르가 시비르가 죽었었구나 아 몰랐네 아 시비르 나올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오케이 지금 근데 왜케 쓰레기같지? 실제로 쓰레기 챔프라서 쓰레기인거 같지? 쓰레기 실제로 쓰레기 챔프라서 그런가? 왜케 쓰레기야 이거? 전해하면 뭘 안하겠지 안하지 당연히 안하는게 당연한거에요 야야 살려줘! 야아아아아아악 뽕 뽕망치 아 고났세 야 날라온다 날라온다 이거이거이거이거 야 죽여 이거부터 죽여야지 야 이거부터 야아 야 이 새끼 아니 민기부터 죽여야지 민기가 제일 센데 민기가 어 이 새끼는 자꾸 도나온 도주공이야 어효 아 뭔데? 으아악 야 얘들아 야 빨리 크라가스 야 크라가스 빨리 아이 진짜 굽쓰라골 바보야 굽쓰 야야야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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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부터 미니언부터 괜찮아 오오오오오오오 사이거 탔다 탔다 야 이거를 지금 비등비등 하는 것도 신기하다 내 실력도 그런데 우리 팀 실력이 장난 아닌데 사이거 막아 사이 invece 주인수로 왜 가 야 조냐가 있으면은 배달을 하는데 조냐가 없어가지고 야 빡치게 빡치게 내가 이런식으로 계속할게 어어? 아닌데 이거? 맞는데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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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댓 와아 야 이게 무슨 이닛이야 이새끼들아 야 이게 무슨 이닛이야 야 왜 뭔 개물이야 이새끼 스트레이시새끼야 ㅅㅅ하면 끝나는줄암? 어? 야 스트레이시 뭔데 이거? 이새끼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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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싸우면 이기잖아요 필요하고 있잖아 아니 뭔데? 와아 아 근데 갱플랭크 딜 장난아닌데? 어 스테라가 뛰지마 오케이 어 근데 무대 개쎄다 평타는 존나좋아 중속도 있어가지고 있어요 아직 유튜브에 아 아아앗 아 뭐야 누워시네? 아 역시 먹은줄 알았는데 이걸 또 역전을? 뭐냐 이거 왜 자꾸 게임이 이렇게 되지? 아니 드리프트 자체는 좋았어요 어 야야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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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새끼 멈추는 법을 몰라 이새끼 병신새끼 이거 아니 멈추지 못해 아 이새끼 멈추는 법을 몰라 아 아 아 아 형 이거는 이기려면은 이거 팔아야되요 형 솔직히 이거 이기려면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팔아도 될거같애요 형 진짜 안팔아도 될거같애요 지금 어 가자 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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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잡아 다잡아 이제 다개 피 다 갭 다 갭 어 이 새키 오케이 평탈이 존나 세 fourteen 으음 으어어어 아어어어어 또어 씨씨씨씨씨CK 으矢 ا 수시쯄씨씨씹 무덤팠онов 얘들아 오케이 오케오케 야 기다려 랭, 랭가 없어? 굳었다 하아! 존나 노딜이야 씨멀! 짜! 템파라! 빨리 템파라! 이게, 이제 템파라 템파라 얘들 팔고 올게 팔고 올게 야야 팔고 온다 이제 100개 뽑는 순간! 끝났어 이 게임은! 이 게임은 끝이야! 내 인생도 끝이야! 제가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!